고릴라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 다른 고릴라들한테 같이 먹자고 하는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릴라들도 이러는데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맛있는 거 좀 있고 좋은 자리 있으면 저도 좀 부르고 그러세요 또 여성분도 있는 자리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랑 인연이 이렇게 깊은데 말이죠 저한테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이 그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인연이 깊으니까 해주기가 싫어요 아니까 당신을 얼마나 여자를 힘들게 할까 제가 남자들한테는 좀 깐깐해도 여성들한테는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누굴 지켜본 거죠? 보통 이런 거 있죠 공이 살렸네 휘슬이 살렸네 그렇습니다 제가 휴식이 필요했는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